사귄다? 안 사귄다? 저는 완전 사귈요 저는 사귄다 사귄다 남은 이대로 기다려놓고 한 번만 더 사귈다 완전 사귈요 아니야 이상형을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람과 이견도 전적으로 처리하자 질문 바꿔도 돼요 완전 이상형인데 나한테 약간 육식을 강요한다 어 그건 못 사귈 그럼 어? 공이 나는데? 지금 누구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? 너무 막 너무 가짜내고 막 이렇게 막 먹어라 이 정도 아니면 지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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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 정도야 그 정도야 초지석이 이거 먹은 나랑 사귀는 거다 어 어렵다 버거킹 내려가 아 그건 싫어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뭐 내려가? 버거킹 내려가 버거킹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강티 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상형이면 사귄는데 육식해야 돼 고기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이 강요만 안 하는 서로 좀 존중해줬어요 그분이 육식을 하선 말에선 제가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저한테 채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채식하는 거 목을 넣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채식하기 전까지도 솔직히 관심이 져졌어요 채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는 좀 나의 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형인데 그분이 비건이 아니다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꼭 고기를 먹어야지만 사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응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